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실전 코드 OT를 여러분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교재 페이지가 올해는 또 아주 그냥 그치 블링블링한데 심플하고 깨끗하고 실제로 받아보면 이뻐 죽겠어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선생님의 생각만은 아니겠죠 네 교재가 이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아 들고 다니는데 또 부끄럽지 않을 거에요 네 그렇게 좀 네 디자인이 나왔고요 일단 실전 코드는 도대체 어떤 강의인가 뭐 그죠 기본적인 이제 이 강의는 개념 강의에요 개념 강의인데 어 동시에 행동력을 다루면서 동시에 도구정리라는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강좌라는 거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일단 실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실전 개념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 개념 이전에 우리는 개념 코드라는 강좌를 통해서 먼저 기본기를 닦은 거잖아 기초 개념을 닦았잖아 그럼 이제 그런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실전에 갔을 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어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함에 있어 어 일단은 선생님이 또 역시 평가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냥 선생님 자의적으로 막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어 왜냐면 개념은 자칫 잘못하면 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 강사들이 원래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에요 왜냐면 어 자기만의 생각을 자꾸 그제 강의하고 이러면 안되거든 그래서 이제 객관성 그제 평가한 입장에서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 그게 이제 결국 행동력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고게 있을 거고 다만 어 개념 코드도 개념 강좌고 실전 코드도 개념 강좌인데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큰 차이점이 사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텐데 둘 다 그래 내용 영역 배우고 행동 여 배우는 건 맞는데 단지 이제 기초 개념은 정말 기초 니까 그래서 푸는 문제가 3점 짜리 위주라는 거야 이제 3점 짜리들 간혹 가다가 이제 쉬운 4점 정도 다루는 거고 대신 이제 실전 코드에서의 다루는 문제들은 그래 그래도 좀 우리 4점 짜리 문제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그래 나는 실력이 뛰어나서 개념을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학습력 뛰어나고 나 수학적인 재능이 좀 있는 것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뭐야 나 4점 짜리로 개념 정리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 그래서 쉬운 4점 중간 4점 준킬러 4점 간혹 가다가 그래 많지는 않지만 킬러 문제도 간혹 가다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호흡이 길지 않은 킬러 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개념을 정리하면서 결국 행동의 역을 익히는 거야 근데 일단 개념 코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겠죠 훨씬 더 그래서 문제 속 발문에서 결국은 프리방에 대한 단서를 찾는 훈련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듣게 되면 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수학은 이 자신감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나는 자신 있어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를 알고서 자신감이 우러러 나와야 된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야 왜? 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아 지는 고3 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니 얼마나 잘 풀겠어 그래서 아 선생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 보고 한다는 얘기 문제 보고 문제 안에 있는 거 보고 아빠를 내딛는다라는 거 그럼 문제 안에 있는 건 당신도 볼 수 있거든요 당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행동력을 익힌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강좌의 특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많지는 않지만 그런 행동력을 익히기에 대표 문제가 선택되어 있어요 주업 같은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평가원 기출문제도 간혹가다 들어와 있고 자작문제도 들어와 있고 또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들 중에서 이런 행동력을 익히기에 좋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역시 이 실천코드의 또 가장 큰 꽃이죠 꽃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도구 정리라는 거야 사실 교과서 없는 거 아니 교과서 없는 거 해도 되나요?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없는데 지출에는 있어 이런 거야 아 과거의 기출 속에 있어서 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건데 평가하니 원래는 이런 유의 문제를 네가 시간을 들여서 시험장에서 시간을 들여서 추론을 해서 막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빈번해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왔어 그러니 앞으로는 반복되는 거라면 적어도 공부했다면 우리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연역적으로 정리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시험만 보면 제가 선생님 실력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대 이런 친구들 핑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기출을 통해서 네가 연역적으로 정리하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물론 여러분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려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뭐야 고3 생활을 20년 넘게 했던 선생님 승진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선생님이 토픽 토픽이라는 걸로 정리를 또 내용 정리를 해주고 그에 따른 어떤 필요한 문제들을 다 또 실전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걸 다 비교해 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요거 해주면 사실 요런 토픽을 이제 정리했을 때 요런 토픽을 정리하고 나서 심지어는 이제 기출 코드 여러분 갖고 있는 뭐 그 신용 문제집 선생님 엔제 이런 것들을 그 토픽에 따라서 문제 찾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은 태도야 어 그런 태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 이제 요 실전 코드 완료 짓고 나서 해야 되는 이제 강자가 되겠죠 그런 공부들은 이제 선생님이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픽을 그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또 서술이 돼 있고요 여기에도 또 예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역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지 근데 또 이게 개념 강의는 자칫 잘못해서 너무도 또 많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지치거든 완강을 못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딱 그 적정선에서 선택을 해놨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대상의 이제 결국 뭐야 그래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기초 개념은 닦은 친구들 기초 개념은 반드시 개념 코드로 닦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 그리고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하는데 내가 기본기는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사전 문제로 개념을 정리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 그지 어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래 행동 영역을 통해 낯선 문제에 강해지고 싶은 학생이 그렇잖아 선생님 제가 천재를 풀었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 가지고 이제 난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왜 처음 보는 문항이 있어서 왜 그런 거야 문제가 변하니까 문제는 변하거든 근데 그 문제를 푸는 행동 영역은 안 변해요 그래서 그 행동 영역을 통해서 제대로 낯선 문제에 강해지고 싶은 학생 이게 이제 실종 코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그래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라 이제 왜 도구 정리 안 해서 도구 정리 연역적으로 기출을 통해서 이런 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 놓고도 모른 척 그치 어 그냥 모른 척 개념 공부와 문제풀을 그냥 따르게 보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연결 짓는 걸 선생님이 도와드립니다 뭐로 타픽으로 타픽 도구 정리로 연결해 드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실종 코드를 통해서 어 이제는 달라 주셔야 돼 이제 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의 완강하고 나면 강의 듣기 전에 너와 당신과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당신은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치 어 그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거 네 학습 방법은 역시나 뭐 어 뭐 같은 얘기에요 모든 거는 이제 어 뭐 당연히 개념 강자니까 개념 이제 선심이랑 들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복습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어 당연히 개념서지만 문제가 있잖아 어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은 그래 기본기가 일단은 니가 먼저 푼다 야 그지 문제는 반드시 니가 먼저 읽어보고 니가 할 수 있는 까지 해보는 건 명심하시고 그치 어 문제풀이 강좌 같습니다 그래서 고런 게 이제 뭐 너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 이런 거 괜히 고민하고 그러지만 그냥 강의 보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려고 문제 풀려고 문제 시작하면 멈추는 거야 그래서 니가 뭐 타이머 같은 거 누르고 시간 제거 풀어보고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맞추면 좋겠지만 못 맞춰도 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내가 뭘 못했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그래서 전문항을 전 개념을 다 들어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1회독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2회독은 이제 당연히 막 한번 내가 했는데 내가 이런 게 약해 이런 걸 못했어 내가 틀렸던 거 위주로 2회독 하는 거 그치 그리고 마지막 3회독은 이제는 당신 거로 만드는 거죠 아니 다 했는데 아직은 니꺼라는 거를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항을 다시 봐보면서 이게 정말 내 건지 반드시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권장하는 게 3회독이야 그리고 여기서 아니 3회독 하니까 어 선생님 제가 실천고조 1회독 했는데 2회독 하고 3회독 하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걸 못했대 바보팅 그러면 바보팅이 되는 거야 그치? 복습이라는 건 일단 1회독을 하잖아요 그럼 2회독부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2회독 할 때는 당연히 다음 강좌를 들어야지 새로운 걸 하면서 복습을 병행하는 거예요 어 안 그러면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개념만 파다가 그냥 수능이 내일이 수능이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언제나 1회독을 맞춘 후에 복습을 할 때는 어 그 다음 후속 강좌를 들으면서 복습을 병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지켜주시고요 어 그리고 나서 4회독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이제 뭐야 당연히 참고서야 개념코드도 마찬가지잖아 개념서는요 참고서적인 거야 그러니까 왜 까먹거든 자꾸 인간은 원래 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까먹기 때문에 자꾸 찾아보기 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그죠? 그렇게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 그것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네 기본 테더로 선생님이 딱 한마디 말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뭐야 어 선생님 이제 이거 승진이의 명언이죠 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도구가 된다 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더라고 부르는 거야 어 왜냐면 수학은 사실 결국 모든 수학자들이 수학적인 어떤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왜? 필요하니까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탄생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된다면 그냥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란 말이야 왜 정의를 했겠어? 이용하려고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 속에 있는 어떤 소유도 해야 하는 이름을 제발 불러줘 자꾸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오고 가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있잖아 깜빡해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 많을 거야 아 선생님 제가 이거 풀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 문제 풀 때는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틀렸어 근데 쉬는 시간에 풀어보니까 잘 풀려 이런 친구들이 뭐야? 안 해서 그래 문제 풀 때 있는 거 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안 길러서 그렇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강조했던 게 정의를 묻는다 관계를 따져라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결국 행동력 익히면서 선생님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명심해 주세요 문제 풀다가 위기가 와 뭐라고? 이름을 불러줘 넌 뭐니? 어? 반말하면 좀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습관을 좀 길러달라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부터 완강 그 시점까지 결국 습관하잖아 끝나고 나면 너 달라져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개념을 이제 완성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OT를 마무리 짓고요 뭐 백문이 불여겨요? 여러분 실행은 빠르게 고민은 짧게 실행은 빠르게 가는 거예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강의에서 만나요